중국 게임이 다 양산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전세계의 유저들을 휩쓸어버린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신의 한수입니다. 기획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 게임은 고대의 야생세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게임에서 수백가지의 다양한 야수들과 다양한 진급 방식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은 아래서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동물이 부하할까요? 30분 플레이하시고 128개의 몬스터를 잠금 해제해보세요. 천사시대 세계가 당신 발 아래에 있을 겁니다.